오늘의 코인 오늘은 화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간밤 크립토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가 연출됐었던 시장이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그럼 간밤에 어떤 흐름들로 뉴욕 증시가 이루어졌는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시장 체크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장 후반에 갈수록 그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낯삭지수가 1%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S&P는 1% 못 미치는 상승을 나타냈지만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지수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페드워치를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금리 인하에 관한 폭을 현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0.25%를 인할 확률이 72%로 아직까지도 공격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투자자들은 예상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드도 역시나 계속해서 좋은 흐름도 이어져 가고 있고요 또 간밤 시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기술주들이 시장 자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스닥과 S&P도 팔거래의 연속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올 하반기까지 미국에 있는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시장이 내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또 어떤 흐름들 이어져 갔는지 시장의 가격 자체는 긍정적인 흐름이었는데요 오늘의 크립토 뉴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 뉴스는요 하나의 외신 기사였는데요 헤리스가 만약에 당선이 될 경우에 게리겐슬러가 재무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민주당의 경제 계획에 관한 힌트들을 엿볼 수 있는 기사들이 많았는데요 사실상 미국의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언급이 없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민주당이 당선이 될 경우에 암호화폐 플랫폼에 관한 파괴 계획들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친화적인 그러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들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도 한번 살펴보시죠 비트코인 대형 투자자가 이익 실현을 했다라는 온체인 지표상의 그러한 시그널들도 있었습니다 AMB 크립토에서 대형 투자자들이 최근에 수익을 거둬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관한 약세 분위기가 다시 한번 연출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보도도 간밤에 나왔던 시장이었고요 반면에 세 번째 뉴스를 보시면 또 온체인상의 해시 리본 차트가 매수 시그널로 뜨면서 반감기 이후에 처음으로 매수 시그널이 떴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장에서는 다양한 분석들이 있고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또 공존한다라는 부분들 챙겨보시면서요 다각화해서 우리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비트코인이 글로벌 시가총액 속에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자 일단 역시나 골드는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10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2위부터 쭉 보자면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3조 4천억 달러의 시가총액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뒤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10위에 랭킹되어 있고요 메타 플랫폼과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이러한 순위 변동이 있을지의 여부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히트맵을 보면서 시장에 관한 가격 흐름들 체크를 해볼 텐데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시장인 마켓캡은 간밤에 1%가량의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도 초록불을 내어주면서 계속해서 6만 달러선을 턱치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승 기조가 계속 이어질 때 여부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완만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솔라나 코인도 24시간 기준으로 3%가량 상승하면서 146달러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리플코인과 도지코인 순으로 또 시가총액 상의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의 유동성이 현재 포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또 하루가 다르게 또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시장을 분석을 해봐야 할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퍼즈 대표님 모셔보고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즈 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모셔봤고요 자 오늘도 우리가 또 다양한 분석들을 한번 나눠볼 텐데 일단 오늘은 또 중요한 이슈에 관해서 또 분석을 해주실 것 같아요 퍼즈님 또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우리 한번 열어볼까요? 그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왜 어이가 없어요? 제가 어이가 없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을 담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게 기간이 꽤 걸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현물이 깊어 사는 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다 금지가 됐고 국내 증권사들도 현물 ETF 상품을 출시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해외 주식은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비트코인 선물 ETF는 살 수 있어요 미국에 있는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는 못 산단 말이에요 아이러니하죠 네 근데 제가 몰래 말씀드리면 현물 ETF 2배 곱하기 2짜리는 살 수 있어요 또 오 그래요? 이거는 몰래 말씀드리는 건데 몰래 방송에서 몰래? 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이 좀 천천히 담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현물 ETF를 사게 승인을 해줘야지 다른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를 못하는데 얘네만 먼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포모가 온 건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샀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코인베이스를 사지 않았나요? 네 근데 코인베이스는 사실 현물 ETF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아예 현물 ETF랑 거의 똑같아요 실제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그만큼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은 오르는 이유가 거래량이 많겠거니 그러니까 버는 돈이 많겠거니 이러면서 어쨌든 약간 간접 간접도 그냥 한창 간접 투자 약간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진짜 현물 ETF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레버리지 상품에 가까워요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보다 상승폭도 크고요 하락폭도 커요 계속 이제 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대출해가지고 계속 비트코인을 사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설마 이걸 살 줄이야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연금이잖아요 괜찮을지 궁금하네요 파주님 저는 너무 똑똑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국민연금에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먹을 거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거든요 기억나세요 혹시? 저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제가 캡처해 갖고 봤습니다 제가 언제 처음 얘기했냐면 23년 9월 7일 날 처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실제로 생방송 9월 7일 날 방송 때 1년 되거든요 네 정확히 1년 전에 네 그 1년 전에 앵커님이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아래가 이제 자막인데 근데 이제 수도 요금이 아니고 이 요금은 잘못된 거고 국민연금도 비트코인 ETF를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언급을 제가 대충만 찾아도 세 번이나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맞췄다 이런 걸 얘기할 일이 절대 아니고 어쨌든 맞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떠한 맥락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어쨌든 이걸 맞췄으니까 그때 같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내용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그래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췄으니까 이거 제가 뭐 이걸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이때 어떠한 의식의 흐름으로 이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때 어떤 얘기를 같이 했는지 이걸 한번 같이 보면 좋아요 그래서 이때 똑같이 또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 미국에서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데에서도 아마 포트폴리오를 담을 거다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에서 계속 이제 나스닥을 사들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얘네가 이제 포트폴리오로 비트코인을 넘는다라고 하면 어쨌든 얘네들은 꾸준히 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4월 24년 1월 16일 현물 ETF 승인되자마자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국민연금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산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때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퇴직연금 얘기를 또 했습니다 또 했고 1월 달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형 아나운서님이 계실 때도 5월에도 5월에도 국민연금에서 비트코인을 갖고 있을 거라고 아예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다음에도 이제 ETF 형태로 갖고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거 어쨌든 제가 대충 차지하는 이 정도예요 제가 많이 얘기했나봐요 생각보다 네 많이 얘기했나봐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맞혔다 맞힌다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도 안 중요한데 어? 진짜 국민연금을 갖고 있을 줄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의식의 흐름을 제가 한번 얘기해보려고 해요 이건 당연한 수순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뭐부터 시작하면 되냐면 비트가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이해하면 쉬워요 그래서 비트가 이제 어쨌든 사토씨가 만들었고 백서에도 써있지만 기존에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 그래서 연준이 마음대로 달러 찍어내고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은행에서는 찍어내죠 원활 찍어내는데 그런 정책들을 잘못하니까 중앙화되어 있고 잘못하니까 금융이기가 오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걸 실으니까 이제 완전 반대되는 개념에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을 만들어낸 건데 근데 이게 사토씨의 의도대로 될 줄 안 될 줄 몰랐는데 2017년도부터 사토씨의 의도대로 되기 시작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비트코인의 달러랑 반대로 가기 시작했다 기억나시죠? 디커플링 되면서 제가 디커플링 된다는 얘기는 제가 어쨌든 거의 제일 먼저 한 것 같은데 요새는 사실 다른 데서도 얘기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이랑 반대로 가네? 달러랑 비트코인이랑 반대로 가네? 그러면 이제 수많은 기관들이나 혹은 회사들에서 눈독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걔네들은 현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화폐가치 하락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대비를 해야죠 그 다음에 또 법인들 중에서도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회사들 그 다음에 현금 부자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비트코인에 눈독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많이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갖고 있는 현금의 한 3에서 5% 정도 제가 매번 그 얘기 드리거든요 3에서 5% 정도는 해증용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 할 거다 근데 살 수가 없었죠 왜냐면 거래소에서 바로 사게 되면은 그전에는 법적으로도 비트코인을 회사에서 갖고 있으면은 되게 불리했어요 손실로 다 처리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좋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거래소나 안 그러면 하드월렛이나 그런 리스크를 지기 싫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현물 ETF가 승인되니까 걔네들이 쓰는 거라고 담을 거다 이런 수순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도 당연히 고민하겠죠 채권이랑 주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비유를 할 텐데 채권이란 건 어쨌든 현금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사실 그 채권으로 갖고 있는 것 혹은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 하락 당연히 그 국민연금에서도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럼요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의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비트코인은 달러랑 반대로 가니까 그래서 무조건 비트코인이 많이 오를 거다 이런 의미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달러 가치 하락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핵증용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수순대로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2017년 이후에 어쨌든 달러랑 비트코인이랑 반대로 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기간에서 이제 사될 거다 이런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회사들이나 국민연금에서는 무조건 갖고 있을 거다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 지금 이제 기사화가 안 돼서 그렇지 왜냐면 걔네는 주마다 쪼개져 있고 또 주마다 회사마다 쪼개져 있으니까 많이 나누져 있으니까 지금 이슈화가 안 되는 것 뿐이지 걔네들도 지금 계속 비트코인 혐오 리테이블 쓸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애초에 사토시가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할 거였으면 애초에 달러랑 반대로 가기 전에 망했을 거예요 근데 달러랑 반대로 가기 시작한 이상 이 수순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이제 연준이 10년마다 돈을 두 배로 찍어내요 아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10년 지나면 두 배 10년 지나면 두 배요 우리가 생각해도 짜장면 값만 생각해도 10년 전에 한 5천 원 정도였고 전 1500원에 먹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럼 그건 한 20년 전에 네 2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사실 이제 10년마다 두 배씩 찍어내고 사실 물가도 두 배로 오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금을 사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금 말고도 다른 선택지가 생겼고 자산의 전부를 사는 게 아니고 3에서 5%만 산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항상 얘기하면서 어 그럼 이런 것만 대충 따져봤을 때 수요가 최소 5배는 늘어난다 이걸 제가 그때 그냥 대충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제 현금을 쌓아놓는 곳에 3에서 5% 정도를 이제 비트코인을 산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나 혹은 회사에서 쌓아놓는 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곱해가지고 낸 숫자예요 제가 그냥 대충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쨌든 비트코인은 공급량은 이제 거의 변함이 없잖아요 채굴되는 양이 워낙 적기도 하고 거의 다 채굴됐고 그러면 어쨌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데 공급이 그대로면 결국에는 가격을 움직이는 건 수요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상한 자금이 대충 들어와도 그러니까 뭐 다 들어올 필요도 없이 그냥 제가 말한 정도만 들어와도 지금의 수요의 한 5배 최소 5배는 늘어날 테고 그럼 그거와 그대로 따지면 뭐 가격도 한 5배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네 근데 물론 뭐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순서대로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들으시면은 이제 들으셨으면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네가 그냥 가격이 오르면 팔아야지 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다른 회사 주식처럼 가격이 오르면 팔아야지가 아니고 현금을 핵직용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운영하는 자산의 한 몇 퍼센트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지라고 정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국민연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쨌든 다른 기관들도 그렇고 그게 만들어지면 그걸 계속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핵직용이니까 핵직용인데 그냥 가격이 오른다고 파나요? 물론 팔 수 있는데 어쨌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지만 어쨌든 해당 비중을 유지하는 선에서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은 5%만 샀는데 그게 10%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5%로 맞추고 이런 식으로 팔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 올랐다고 전부 다 판다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주식을 산 거랑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산 거는 다른 주식을 산 거랑은 아예 다른 얘기예요 다른 개념이 있겠네요 네 아예 다른 개념이라 이제 이런 걸 좀 잘 파악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다 쓸어가게 되면은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락장이 안 오냐라고 하면 오겠죠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죠 네 오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번 불장이 저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아직 불장이 네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하세요? 아 제가 좀 설레발을 쳤었기 때문에 네 좀 이제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네요 네 좀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아 이게 왜 그러냐 이런 모습 처음 봐서 제가 당황했어요 아 근데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작년에 너무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아시다시피 아 그렇죠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급격하게 오르는 거 그 추세대로 계속 갈 줄 알았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차트를 잠깐만 보면서 얘기할까요? 제 창피한 얘기를 하는 게 좀 부끄럽긴 한데 이게 원래는 이런 식의 기울기로 안 간단 말이에요 원래는 과거 차트를 보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고점을 확실히 돌파해야만 됩니다 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뭐 너 틀리진 않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건데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설레발쳤던 건 맞으니까 네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렇게 된 거고 결국에는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예전 패턴이랑 똑같이 가고 있어요 예전 그 사이클이랑 똑같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사이클대로 가면은 어쨌든 이제 뭐 언제 고점을 돌파하는지가 좀 중요해지겠지만 올해 안에 돌파하면은 돌파하고 나서 단기간 안에 이어까지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불장은 끝나지 않았다 네 좀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걸 잘 조합하면 현물 ETF로 들어오는 기금이 자금이 많네 많죠 특히 기관 자금이 계속 늘어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개미들은 다 털릴 때 맞아요 저희는 다 팔고 우리는 막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 맞아요 걔네들은 사죠 걔네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당장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핵증용으로 사니까 음 개념이 아예 달라졌네요 코인에 대한은 네 핵증용으로 사니까 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좀 떨어지면 어때? 좀 떨어지면 좀 더 사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달러의 가치 하락보단 높아지면 된다 이거예요 그것만 그것만 되면은 어쨌든 걔네들은 성공인 거라서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비트코인 한 번 더 올라가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제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을 짜야 되는지는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잘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네 지금 뭐 불장이 끝났네 뭐 하락장이 시작이네 뭐 이런 의견들도 있고 맞아요 많아요 네 뭐 누가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뭐 고래가 파란네 뭐 이런 얘기도 많지만 파란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좀 넓게 보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뒤에서 본다면 아마 눈에 좀 확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비트코인 위주로 갖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비트코인을 울부짖었죠 네 알트코인이 잠깐만 보면 더 수익률이 높은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갖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해서 어 1년 동안 지난 1년간 수익률이 제일 좋은 순으로 나열한 거예요 보면 비트코인이 4위예요 아이고 꽤 상위권이네요 100개가 넘는 코인들 중에 4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말고 솔라나 니어 프로토콜 스택스 정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냐 이거죠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보니까 다 플러스인 것 같지만 마이너스도 많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따져봐도 6개월간 따져봐도 비트코인이 8위예요 8위 100개가 넘는 코인 120개가 넘는 코인들 중에 8위란 말이에요 네 6개월간만 따져봐도 그리고 이제 3개월로 따져도 네 3개월로 따져도 비트코인 요 순위가 6위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시간이 더 지나면 비트코인 순위는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2년 3년 놓고 보면 비트코인 1등일 거예요 아마 물론 아 솔라나가 1등일 수도 있겠구나 솔라나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많은 코인들 중에서 내가 솔라나를 선택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맘 편하게 비트코인을 고를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지금 이제 한 달 일주일 요런 식으로 순위 나열하면은 한 비트코인이 한 20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20위인데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10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오르는 거는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이랑 비슷하게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알트코인 알트코인 훨씬 더 많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기가 막히게 사고 팔고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으신 분들 계시겠죠 알아요 이해하는데 본인의 실력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알트코인은 그 딱 올라가는 찰나의 순간만 가지고 있어야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빠지는 타임이 는다 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해서 이러한 추세가 저는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동일한 선은 더 오를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 좀 참고하시고 나중에 알트코인이 오르는 타이밍이 와요 근데 그때도 저는 조심조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알트코인 이제 불장 끝에 잘못 물리면은 마이너스 95% 97% 99% 이런 게 많거든요 몇 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나오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저도 조심조심하니까 그 저는 지금 마음 편하거든요 비트코인 위주로 갖고 있고 이더리움 솔러나 위주로 갖고 있는 상태니까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저는 아직도 올해 플러스예요 수익률 따지면 네 그래서 나중에 뭐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도 플러스라는 거는 그래도 포트폴리오를 곧잘 짰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네 해서 오늘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아 그게 아니고 이게 말하면서도 왜냐하면 들으실 분들은 다 들으셨겠거니라는 생각이 순간 스쳐가지고 그랬던 건데 그래도 제가 할 일은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제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제가 지난주에 리플에 대해 안 좋은 얘기했다고 뭐 말투가 안 드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셨나요 우리 시청자 분들이 근데 그래도 이제 제가 지인이 얘기하면 친구와 얘기하면 한 절반 정도는 비트코인을 바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매매 전략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암호화폐 방송 운영하면서 국민연금 이야기를 이렇게 메인 주제로 꺼내게 될 일이 있을 거다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투자자분들도 비트코인에 관한 자산 시장에서의 인식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부분들은 꼭 한 번 염두에 보시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퍼즈님과 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앞으로의 전략들도 또 오늘의 코인을 통해서 함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한 번 인사드려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 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